네 화장품 성분 분석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 제품 성분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먼저 정제수 물이 들어가 있고 쉐어버터 들어있어서 보습 성분이죠. 그리고 쉐어버터 랑 같이 카카오 버터가 들어 있습니다.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고요.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은 알로에베라 잎즙 보다는 별로지만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줘요. 갈조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습제로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들어 있어서 피부 유사 보습성분으로 보습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색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배합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 글리세라이드가 지방산 보습제 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이제 방부제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요. 비타민 E 성분이라서 항산화 성분이죠.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 이제 제형이 썩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로 벤질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조금 아쉽고 이제 PEG 계열의 유화제라고 할 수 있는 폴리소르베이트가 들어 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테아릴 알코올은 보습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C1314 이소 파라핀은 수분 증발 차단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파라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총농에 들어가는 성분. 그래서 그런 성분으로 이제 수분 증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보습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레스 같은 경우에도 PEG 성분이라서 조금 아쉽고 폴리아크릴라마이드 디메치콘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이런 성분들은 다 이제 점도 조절하기 위해 배합된 것 같아요. 그리고 향료 들어 있는 부분도 조금 안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베이스 성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뒤로 갈수록 조금 아쉬운 성분들이 들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품 또 올려 주셨는데 전성분 한번 볼게요. 전성분 보자마자 벌써 좋은 것 같아요. 정제수 들어있고 물이죠. 아르간트리 커넬 오일 오일이 베이스가 되고 세라 알바. 이 세라 알바 같은 경우에는 왁스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르비탄 올리에이트 소르비탄 계열의 유화제 얼마나 좋아요. PEG 계열의 유화제 아니죠. 그리고 해바라기 C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에 도움 주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비타민 E 성분이라서 이 오일 성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토코페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 좋은 향을 막기 위해서 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될 가능성만 적으면 전혀 문제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봤던 제품보다 두 번째에서 본 제품이 훨씬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면 저도 2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해요. 바디 보습을 위해서 되게 괜찮아 보이고 에코서트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바이오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악건성 피부라서요. 두 개 다 보습 능력 어떤가요? 보습 능력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성 악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2번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